연봉매듭 연봉매듭입니다. 앞과 뒤가 같은 모양이구요. 끈 사이의 중심을 왼손 뒤쪽에 두구요. 왼쪽 끈은 손 위에 오른쪽은 손 밑에서 앞으로 가져와서 엄지에 감아주세요. 엄지에 감았던 걸 뒤집어서 왼쪽 끈 위에 올려주시구요. 왼쪽 끈을 오른쪽 밑으로 가져와서 올려져 있던 자기 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주세요. 끈을 정리해주세요. 오른쪽 끈을 180도 돌려서 중심으로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왼쪽 끈도 같은 방법으로 180도 돌려서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손에서 빼고 꽃잎이 위로 올라가도록 조금씩 조여서 정리해주세요. 시작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끈을 당겨서 움직이는 부분을 송곳으로 당겨주세요. 여기도 당겨보고 반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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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입니다. Kolorov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